엠마오 연구소 근데 대부분 마지막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2단에 빠진 경우를 보면 대충 믿은 사람이 2단에 빠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열심히 믿는 사람이 2단에 빠져요 근데 열심히 믿는데 방향성을 제시받지 못한 거죠 달리 말하자면 올바른 말씀을 교육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래 뭐도 하래 출석도 하래 헌금도 하래 하라는 거 다 했어 왜냐하면 진짜 나는 내 삶에 대한 답을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막 다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독교가 뭐냐 우리의 구원이 뭐냐 뭐냐 이건 내가 들은 적이 없는 거야 이게 너무 갑갑한 거지 난 열심히 하라는 거 다 했는데 근데 그런 와중에 2단에서 그게 말이든 똥이든 간에 뭔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네 답을 제시하네 그럼 거기에 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2단에 빠진 경우는 그렇게 뭔가 올바른 방향성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라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측은하게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뭐 그분들의 구원 여부는 제가 알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좀 다시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돌아오기를 바라야겠죠 그리고 그들이 어? 교회에서 올바른 가르침이 없었지 않았냐? 라고 막 욕할 때 공감해주고 아 맞아 올바른 가르침이 없는 교회가 많지 그런데 분명히 올바른 가르침이 있는 교회들이 있고 최소한 2만 있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아니야 그래서 네가 듣길 원한다면 너에게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의 목사님 얼마든지 소개해줄 수 있는데 네가 끝까지 2만이라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다면 그때 네가 치료해야 될 대가는 너의 상상을 초월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마 연구소